프로젝트 1339 스스로 부한체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은혜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 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곧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도에 이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 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스스로 부한체 하여도 스스로 부한체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체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은혜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 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곧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도에 이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 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스스로 부한체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체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은혜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 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곧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도에 이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 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사이의 가느니라 가느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